네 시사 전망대 시간 시작합니다. 자 오늘도 제주를 대표하는 스피커 두 분 현덕규 변호사 그리고 제주 민내총회 김동연 이사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언제나 대표하는 스피커라고 하면 쑥스러워하시는 두 분이십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 이거 좀 재밌는 주제입니다. 얼마 전에 그 뉴스가 좀 많이 나왔었는데 아니 공무원 인기가 하락하고 있다. 이 얘기가 지금 나오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수치도 좀 나오고 있어서 주변에서 보면은 특히 어르신들께서 좀 놀라세요. 아니 공무원이 왜 인기가 없어져요. 그 좋은 직업이라는 얘기들 많았었거든요. 변호사님은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저는 바람직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바람직한 변화요. 그러니까 좀 길게 보면은요. 우리 대한민국이 아주 고도 성장기에는 공무원이 약간 인기가 없었어요. 기업이 상당히 잘 나가던 때겠죠. 그러다가 성장이 좀 지춤해지면서 구조조정을 겪고 직업의 안정성이 많이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한동안 또 그때 이제 공무원 인기가 막 칩솟았는데 요즘에는 어떤 구조조정을 다 마쳤다고 볼 수는 없지만 산업의 어떤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좀 더 혁신적인 기업들이 많이 성장하고 있는 어떤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나의 미래를 어쩌면 이제 공무원 조직이라는 건 안정적이긴 하지만 상당히 좀 제약을 많이 받잖아요. 자기 개인의 어떤 창발성도 발휘하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그런 쪽보다는 조금 더 모험적이고 실패일 가능성도 있지만 성공의 가능성도 큰 그쪽으로 한번 설계를 해보자 하는 어떤 방향의 전환이 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은 어찌 보면은 나라 전체로 볼 때는 바람직한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구조적인 측면도 있죠. 공무원의 인기가 좋다는 건 직업의 안정성 측면은 물론 있지만 박봉이긴 하지만 퇴직하고 난 다음에 연금이 나온다는 거 이게 두 가지 요소였는데 최근에는 공무원 연금에 대한 개혁 그래서 이제는 많이 받고 많이 내고 적게 받는 이런 구조로 좀 바뀌게 되고 공무원의 보수 체계도 좀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공인 같은 경우는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지금 재직하고 있는 고위직들의 연봉에 지금 신입사원들이 연봉이 못 미치게 되는 그러니까 일명의 일정한 수준의 연차가 됐을 때도 그리고 난 이후에도 연금 이런 부분들도 되게 지금하고는 좀 다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인 측면에서 많이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미래를 봤을 때 더 이상 그렇게 매력적인 직구는 직업은 아니구나라고 많이들 느끼는 건가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 자체가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아까 공무원 입사하고 나서 예를 들면 여러 가지 기대가 있고 자기가 어떤 미래에 대한 비전도 갖고 입사를 했을 텐데 이제 조직문화 자체가 상당히 경직되어 있는 부분도 있죠. 우리 저기 공무원 사회에서 나오는 게 의전에 살고 의전에 죽는다. 아직도 그런 게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평가 방법이 상당히 많이 바뀌고 가고는 있지만 예전에는 이제 공무원들의 어떤 근무평정 평가라고 하는 게 상사들의 평가 바로 이제 선임들의 평가가 굉장히 주요했고 중요하게 작용했기 때문에 하급 직원들은 상사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단면평가도 도입하고 이래서 바뀌어가고는 있습니다만 공무원들은 결국 승진이 굉장히 중요한데 9급 공무원으로 입사를 해서나 5급 사무관을 다닐까지가 25년, 27년 이렇게 걸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승진하기가 상당히 좀 넉넉치 않은 구조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혁신적이어도 그 조직 안에서는 빠르게 승진할 수 있는 방법은 네. 없죠. 거의 없는. 네. 그래서 아마 민간 기업이 갖고 있는 개방성에 비하면 상당히 좀 지금 젊은 세대들에게는 좀 매력적이지 않은 그런 직장으로 느껴질 가능성의 사정이 높죠. 두 분 얘기 듣고 보니까 좀 공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는 지금 다시 선택하라고 하면 공무원할 것 같은데 두 분은 다시 선택하라고 하면 공무원... 아니 뭐 현명사님 검사하시면 되고 아니요. 저는 만일에 한다 그러면 이과 쪽을 열심히 공부를 해서 AI 하는 쪽으로 가서 크게 한번 승부를 벌어보고 싶을 생각이 있습니다. 좋게 표현하셨지만 한탕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의 인기가 너무 떨어지면요 우수한 인재를 뽑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사회에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아니 예전보다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분야별로. 그리고 하는 일의 중요성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요 오영훈 지사가 MG세대 공무원들 많이 만난다라는 그런 뉴스들 나오고 있습니다. 자꾸 만난다고 좋은 거죠. 소통하는 건 좋은 건데 근본적으로 소통하고 나서 조직문화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화가 되지 않으면 요즘 MG세대 공무원들의 욕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래도 우수한 인재를 뽑긴 뽑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대책으로 내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일단 제주도청 같은 경우에는 젊은 세대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복무 여건을 개선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0년 장기 근무자에게 적용했던 장기 재직 휴가를 5년 이상 근무자로 확대한다. 그다음에 공무원 성과 상영업 지급 기준을 변경하고 맞춤형 복지 포인트 등을 개선하고 유연하고 역동적인 공직문화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분야의 과제를 도출해내겠다라는 도청 측의 입장이 나왔었거든요. 공무원들도 일하는 사기는 진작해 줘야 되니까 누군가는 그 일을 또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이런 어떤 조직의 유연성 그리고 업무 성과에서 오는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 제도는 많이 만들어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고육지책이라고 생각됩니다. 고육지책이요? 그러니까 뭔가 바뀌긴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현행 제도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이 변화의 폭이 많지가 않죠. 예를 들면 민간기업인 같은 경우에는 연공서열에 따른 어떤 성과급 이런 게 아니라 능력이 되면 성과에 따른 성과급도 차등 지급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진급 같은 경우도 성과가 좋고 능력이 좋으면 연공서열을 파괴한 어떤 성질 같은 경우가 가능하지만 그렇죠. 그런데 공무원 사회에서는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행 제도로서는 상당히 어려울 거다. 제도 안에서 손질하는 것만 갖고는 대단히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작은 정부가 맞는 것 같아요. 규제나 이런 거를 적게 하면서 그러니까 공무원의 숫자하고 관계없이 정부의 기능을 축소하고 민간에도 더 많은 자유를 주고 어떤 병폐 위주 시장경제의 병폐 위주를 고쳐나가는 형태로 그런 행정이 진행이 되면 사회적으로 행정의 역할과 사회의 역할의 균형이 맞아지고 그렇다면 공무원을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좋은 공무원이 가느냐 하는 그런 어떤 문제 자체가 덜 생길 것 같아요. 잠깐만요. 갑자기 급 드라이브를 보셨는데 이 공무원의 인기가 떨어진다라고 시작을 했는데 작은 정부론을 주장을 하셨거든요. 그렇게까지 가는 건 좀 약간 너무 나가신 것 같고 공공성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가는 것이 맞다. 그러려면 공무원이 더 늘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인원이 늘어나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인원들의 효율적인 배치와 적재적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조직 문화가 개선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작은 정부가 소신이신 거죠? 네. 저는 반복적이고 어느 정도 범위가 정해져 있는 것들은 너무 시간을 끌지 말고 몇 사람의 공무원이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들은 바로바로 처리를 해주면서 그러면 적은 인원으로도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진짜 전문적인 어떤 공공의 관여가 필요한 부분은 인원과 전문성을 보강하고 그냥 항상 루틴하게 돌아가는 부분들은 조금 축소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요즘 공무원 인기 좀 떨어진다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작은 정부론까지 얘기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시대의 흐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몇 년은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때 되면 또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오늘 시사전망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오늘 제주민의 총회 김동연 이사장 그리고 현덕규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